왼발, 왼발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 하... 이제 입소대도 안녕이네 교육대가면 존나 굴리겠지? 와... 생각만 해도 개토 나와 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엄살이냐? 이 새끼 지도 표정 개 썩어놓고 아닌 척하는 거 봐 야, 이따 짐 풀고, 컷 암고 나 담배 냈어 뭐? 야 이 병신아 그걸 왜 내? 걸리면 영창이라잖아 너도 이참에 끊어 새끼야 몸 썩어 야 끊어봐야 맨날 바닥 기면서 흙먼지 처마시면 의미 있냐? 나 이따 존나 맛있게 필 건데 달라 그러지나 마라 되지? 넌? 어, 가자마자 똥공장 가동 시켜야 돼 존나게 마려워 지금 야, 저 똥 잘 싸서 피부 좋은 것 좀 봐 난 3위를 못 샀는데... 꿀팁 없냐? 당연히 있지! 똥꼬에 바세린 바르면 비끄러워서 잘 나오거든? 내가 이따 발라줄게 지랄마! 발라주는 척하면서 내 뒤에서 먼지 타려고! 흐흐흐흐흐 내가 씨바 신세계를 보여줄게 아유, 발정난 새끼들 맨날 더러운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하하하하하 야! 왜 그렇게 소름끼치게 웃어? 뭐가 시비토냐? 참어 참어 말을 띄껍게 쳐하잖아 저 시발놈이 거기 무슨 일이야? 그, 그게 제가 발을 헛디뎌서 왜 어디 아픈 거 아냐? 아닙니다! 잠시 딴 생각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, 전체 어디 아프거나 안 좋은 인원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라 알겠지? 예 알 수 있어! 예 알겠습니다 어? 뭐, 뭐야? 다들 어디? 일어났냐? 여긴… 보면 몰라? 의무실이잖아! 제가 여길 왜… 아이씨… 내 앞에서는 연기 안 해도 돼 그렇게라도 군대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맞지 예? 근데 귀신나무인지 어떻게 알았냐? 거기 촬영금지라 인터넷에 사진도 없을 텐데 귀신나무… 말입니까? 그… 왜… 연대 넘어오는 길에 큰 나무… 거기서 누가 목을 맺다느니 귀신들린 나무라느니 훈련소 괴담 대부분이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부르잖아 나무 같은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니가 그 앞을 못 지나가겠다고 난리치다 기절했다고 들었는데? 제가 말입니까? 어… 그 상처도… 귀신나무에 들이받아서 자해한 거라며 어…? 지, 진짜 모르는구나! 구, 군의관님 모셔올 테니까 쉬고 있어! 무슨 일이… 기억이 안 나… 귀신나무…? 헉… 목, 목이… 안 움직여… 이게 왜… 음… 으… 으…. 으하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!! 또… 꿈이야…? 워… 허… 저… 저게… 어디 안 좀 오세요? 의무병 불러드려요? 으악! 으악! 으아허허허허허헣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… 저, 저기요! 그 몸으로 어딜 가요? 아무리 뛰어도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… 191번! 정신 차려! 탈출한 것 같은데… 그러게 왜 나무는 빙빙 돌고 지랄이야! 나… 나무? 그래, 정말 귀신을 봤다 이 말이지? 네… 혹시… 얼굴 기억하니? 아니요… 정말이야? 알겠다, 나가봐라… 소대장님, 그거 아세요? 어? 보통 한이 많은 귀신은 울거나 화를 내요… 근데 그건… 설마… 오오오오… 끄… 어휴… 높이도 올라갔네… 적응 못해서 집에 보내달라고 질질 짜더니… 결국… 근데 왜 재수없게 또 이 나무야? 하휴… 가는 마당에 뭐가 그리 즐거웠나 했는데… 이 사이코패스 새끼…